말 안하는 스트리머 주다사님 뭐야 뭔 일 있어요? 아 방송 접는구나 저는 사실 방송을 제가 이제 또 13년을 해온 결과 저는 방송은 접는 게 아니라 접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얘기하는 제 정론에 이렇게 거의 가까운 그런 결말들이 많았는데 방송인들의 가끔 예외 분들은 계시더라고요 몇 분 안 돼 스스로 접는 거 멋지네요 방송 은퇴하셨구나 스스로 은퇴 고정은 천명 이상이다 항상 아 진짜? 그럼 되게 잘되는 거 아닌가? 맞잖아 말도 안 하는데 언제든지 말없이 난 떠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저 나한테 임방은 취미였다 나 스스로를 방송인이라고 생각한 적 없었다 그럼에도 나를 보러 와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고맙다 이제는 밖을 나가 하고 싶은 게 생겨버렸다 토요일이 나의 마지막 방송이었다 미안하다 고마웠다 멋지네요 저도 저렇게 방송 접고 싶네요 저도 저렇게 방송 접고 싶네요 아 접으라고요? 에이 속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접으면 진짜 슬퍼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자배우분들 미모의 여자배우 김태희, 한가인, 손예진 요 라인업이 있죠 근데 그 세대를 잇는 20대 여배우 인제풀 수준 2000년대 초 갈락티코 세대 여배우들 추억보종 거르고 봐도 그냥 존나 이쁨 이거 인정이에요 솔직히 개팩트임 어 진짜 이 당시 여자배우 인제풀은 너무나도 강력했다 하지원님은 뭐 영화에서 크게 어떤 두각을 드러낸 게 별로 없어갖고 칠광구도 그렇고 근데 해운대는 뭐 괜찮았죠 근데 또 하지원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색측 시공해서 진짜 좋았다 근데 드라마에서 굉장히 맹활약을 하셨지만 다모라든지 어 또 그 뭐지? 그 조선시대에 이뻤던 사람 있잖아 랄프야 군산의 도티공은 뭐지? 아니 아니 조선시대에서 진짜 이뻐가지고 미인 박명이라는 말이 있고 그 사람 황진이 황진이 어 황진이 그 손예진님도 어떻게 보면 멜로의 대명사였죠 손예진님 그죠? 어 영화에서도 그렇고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손예진님은 진짜 이 중에 아마 원탑이지 않았을까요? 그죠? 이 중에 원탑이죠 어떻게 보면은 거를 타선 없는 진짜 찐 미녀분들 미녀배우들인데 손예진이 난 이 중에 원탑인거 같아 필모로 봤을때도 어 이나영님도 활동이 좀 뜸했었던거 같아 어 드라마 두어개정도 잘됐죠 어 영화에서는 딱히 한가인님 한가인님도 사실 드라마에서 크게 드라마나 영화나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광고쪽에서 많이 뵀었던거 같고 드라마나 영화쪽에서 크게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었다 여자 배우로서 배우로서 김태희님 김태희님은 CF 퀸이었죠 전지현님이랑 김태희님이랑 한가인님 이 세분은 아 이 니나영님까지 해서 이 네분은 진짜 드라마도 뭐 작품도 작품이지만 광고계에서 정말 최고였던거 같아요 전지현님도 해갖고 어 김태희님이 CF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애니콜 CF였죠 어 투우사가 있고 거기서 이렇게 약간 쌀사댄스 추는 것 같은 머리에 이렇게 꽃달고 이때가 김태희님 미모 최고치였던 때였던거 같아요 아마 예 그 다음 이제 뭐 전지현님도 계시는 전지현님은 사실 이제 나중에 한 2017년도 그때부터 이제 드라마활동 야무지게 하면서 필모를 차곡차곡 잘 쌓아갔죠 그쵸 암살도 있고 암살마나 영화 이름 음 음 천만영화 있잖아 맞아요 어 그것도 그렇고 맞아요 별그대 어 도둑들 도둑들 음 전지현님 나중에 뒷심 제대로 발휘하셨죠 어 천만영화 많이 나오고 음 전지현님 한지현님 한지현님 음 드라마에서 예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되게 또 연기 좋았었죠 한지현님 그리고 이제 임수정님 크으 임수정님 하면 이제 생각나는 그 영화가 있죠 류승용님이랑 같이 나왔던 그 내 아내를 부탁해왔냐 아내의 바람 아내가 약간 그 바람피는 거를 이제 허용해주는 뭐지 채팅창에 올라올 텐데 이제 어 아니 미안한 사랑한다 말고 내 아내의 모든 것 아 아 네 아내의 모든 것 맞아요 그때 난 되게 좋았던 것 같아 음 내 아내의 모든 것 그리고 일단 그전에 미안하다 사랑한다 해서 대박이었죠 임수정님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장하홍련 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임수정님 연기도 좋았고 그죠 음 그리고 송혜교님 계시는데 지금 현재 폼으로 봤을 때 여배우 고트 누구죠 송혜교예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 송혜교님인 것 같아 거의 나오는 드라마마다 다 히트치고 영화에는 별로 스크린에서는 볼 일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드라마에서 정말 정말 고트는 송혜교님 인정 어 근데 영화판 고트는 전지현님 음 전지현 송혜교가 투탑이다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어 드라마 레전드긴 하네 근데 송혜교님 진짜 드라마 개 레전드지 올인때부터 해갖고 어 되게 옛날부터 하셨어 연기를 그때 최지우님이랑도 원래 최지우님이 더 위에 있었어 근데 송혜교님이 이제 작품활동 더 많이 하면서 최지우님보다 더 위로 올라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 음 뭐 연기력 논란은 사실 없지 않나요? 송혜교님 송혜교님 연기력 논란이 뭐가 있어 초반에나 그랬겠지 음 순풍 가을동화 올인 태우 예 미쳤다 진짜 작품활동 정말 많이 했어 거의 쉰적이 없었다 풀하우스 그렇지 어 대박이다 진짜 아무튼 이제 이제 2010년대로 넘어갑니다 이제 차세대 유망주 여자 배우님들이죠 멋같은 걸크려시 유행과 겹쳐 무쌍 밋밋한 마스크가 현 트렌드가 돼서 연예계 외모 하향 평준화가 시작된다 이 시기 비주얼되는 인재들은 거진다 아이돌로 빠졌다는 게 정설 신드롬을 일으킨 도깨비 이태원 클라스만 봐도 남주여주 얼굴 합이 생명인 로코물에서 몰입감을 깨게 만드는 여주의 비주얼로 인해 중도하차 내지 나이 안 본 사람들도 많다 박새로의 병신새끼의 탄생의 기원 이건 이제 작성자의 생각인 거죠 지금 매력있고 이쁜 여배우분들 차세대 여배우분들 얼마나 많은데 요분 이제 변호사 역할로 나왔던 것 같고 빈센조 손석구님이랑도 차세대 고트들이 얘네라고 고영이가 다 이기네 그 이분 그리고 또 이분은 이제 저 이름을 다 모르겠어 솔직히 김고우님이랑 이분 빼고는 진짜 이름을 잘 모르겠어 이분은 이제 그 저 거기서 나왔잖아 스카이캐슬에서 예 연기를 되게 앙칼지게 악역을 되게 잘 소화하셨다 라고 생각이 들고 요분 같은 경우는 코가 굉장히 복호셔 근데 연기 잘하셨던 것 같애 해무에서 나오셨었죠 해무에서 나오셨었죠 동창생인가 최승현 빅뱅 탑 최승현님 나왔던 그 있잖아요 한예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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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 잘하시지 예 그 김고우님 은교로 빵 떴죠 예 은교로 근데 은교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절에 나올 수 있었던 정말 마지노선이었던 것 같애 사회적인 어떤 그 논란거리가 지금은 절대 나올 수가 없는 영화 지금의 사회적 분위기로는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영화가 바로 은교가 아니었나 예 근데 야한 장면이 워낙 노출 때문에 영화가 좀 그런 내용으로만 많이 알려져서 그러지 막상 보면 은교 볼만해요 재밌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김고우님 다음이 박소담님 박소담님 같은 경우에 삭발하고 그 저 검은사제들에서 약간 한국판 엑소시스트라는 그 평이 나왔던 영화가 바로 그 검은사제들이거든요 예 굉장히 그런 오컬트물에서 연기가 좋았다 귀신들린 연기 그리고 요분이 경찰 역할로 나왔던 것 같은데 그 타이는 지옥이다 해서 경찰 역할로 나오셨었던 것 같고 어 그리고 김다미님 음 김다미님은 사실 머리스타일이 진짜 인생 최악의 머리스타일이 아니었을라나 아니었을라나 어 마녀에서는 정말 좋았거든요 예 귀엽기도 하고 소녀 같으면서도 그쵸? 예 얼굴이 동그래갖고 이 최악의 머리스타일로 나와서 그런거지 김다미님은 어 그랬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솔직히 김다미님이 이렇게까지 외모 폼이 떨어진 것처럼 된 이유가 솔직하게 말할게 약간 최웅만님이 약간 우스갯거리가 돼버린 이유가 이제 조세호님 양배 출시할 때 안녕하세요 어딜 가든지 그걸 했잖아 별로 그렇게 비슷하지도 않은데 걔 킹받는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솔직히 김다미님은 문세호님 때문이야 하하하하 아 이거 획태야 이거 진짜로 예 하하하하 심지어 좀 약간 닮아서 더 킹받았어 어 음 요거 때문에 커뮤니티가 굉장히 떠들싸게 했었죠 김다미님 입장이 좀 싫었을 것 같긴 해 예 이 다음분은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마담뱅덕 그리고 그 약간 독립영화 이런 데 많이 나오셨던 것 같애 어 그리고 요 다음 이솜님이죠 이솜님 흠흠 이솜님 그리고 예 그 김태리님 예 김태리님 이 중에서 최고 고트는 사실 김고은님이 원탑 아니야 투탑이다 예 김태리님이랑 김고은님 요 두 분이 좀 투탑인 것 같애 그쵸? 음 근데 난 개인적으로 김태리님이 원탑이다 어 이 중에서 아가씨 그쵸? 박찬욱 감독님 그 영화 아가씨도 있고 또 강동원님 나왔던 그 영화 이름 뭐였더라? 어 광주민주화운동 광주민주화운동 했을 때 그 당시에 나왔던 1987 1987 1987 아가씨 승리요 미스터 선샤인 미쳤다 필모 돌았다 어 크다 진짜 앞으로 더 대배우로 성장할 수 있을만한 요소를 다 갖추고 있다 김태리님은 김태리님은 예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하지만 2010년대 때 이렇게 활동하던 여자배우들이 이런 라인업이라면 2020년대에서부터는 다시 과거로 좀 회귀한다 이제 여자 배우 여자 주연급 배우는 이제 좀 다시 이쁜 미녀형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뻐야 살아남는다 일단 아이돌이고 배우고 미래 충무로와 브라운간을 책임질 미인의 차세대 여배우를 알아보자 만나 1호 20대 여배우들을 선별했다 배수지 아 배수지 건축학개론 드림아이 함부로 애틋하게 백두산 안나 안나에서 최근에 좋은 평을 받았죠 수지님 근데 이제 그 도리화가였나 거기에서 너무 좀 욕을 많이 먹었었던 그런 게 있었죠 미스에이 출신으로 연기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좀 굳혀져있는 그 이미지 때문에 예 아 아이유랑 비견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 예전에 어 좀 더 이제 배우 느낌이 좀 많이 나죠 그리고 이제 박지연님 누군지 모르겠다 추자연님 닮았네 눈 쪽은 약간 곤지양 재벌집 막내아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이쁘시네 이쁘시네 그리고 이제 고윤정님 96년생이시구요 스위트홈 나와서 골 오스쿨 헌트 환혼 이야 여긴 진짜 미쳤다 이렇게 보니까 약간 좀 왕코 느낌 조금 약간 나기도 하고 예 다음이 이제 고민이시님 이분 알아요 스위트홈에서 나왔었잖아 어 마녀에서도 그 김다미님 옆에 있었던 역할 5월의 청춘 지리산 고민이시님 다음분이 서리나님 서리나님은 카페에서도 짤이 많이 올라오더라 맨이 좀 약간 그 팬분이 팬층이 어 팬층이 좀 이렇게 있나봐 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모르겠구요 철이나는 모르겠고 산의 맛은 모르겠습니다 아아 알거 같아 아 이렇게 보니까 알겠다 어 몸매가 좋으시다 그러네 글래머시라고 음 다음 이제 최수빈님 여우각시별 더 페뷸러스 너와나의 경찰 수업 아 이 이분 어 약간 뭔가 좀 아이돌 느낌도 좀 났던 것 같아 약간 좀 K 닮았다 그래야 되나 그리고 또 그 분도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그 저기 있잖아 랄프야 어 누구예요? 그 노래 잘하는 그 저기 그 배우 배우인데 그 놀면무하니 나오는 그분도 살짝 있는 것 같아 어 광대랑 눈 사이가 살짝 먼 듯한 그 느낌이 어 어 진주 진주 박진주님 느낌도 조금 있다 어 하나도 안 닮았다고? 아니 난 약간 어 이렇게 보니까 또 다르네 어 어 다음은 문가영님 작품 말씀 안 드릴게요 다 모르겠어요 어 한소희 하 한소희 한소희 하 한소희님이 대박 아니야 솔직히? 차세대 여배우 하면은 한소희님이 나는 원탑 같아 왜냐면은 외모가 뭔가 진짜 그 배우만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개성 있는 그런 매력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 송혜교님도 좀 닮은 것 같고 송혜교님도 좀 닮은 것 같고 송혜교님도 좀 닮은 것 같고 분위기 아우라 이런 게 좀 있어 눈빛 같은 게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신예은님 아우 근데 내가 진짜 모르는 배우가 너무 많다 어 김유정 와 아역배우 출신이죠 김유정님 성인 되고 나서 정변에 아주 뭐랄까 정변에 정석 ㅋ 한소희 1등일거야. 압도적으로. 한 45포가. 공동 1등이네. 고윤정님이랑. 고윤정 폼 미쳤다. 아 진짜? 아무튼 여배우분들 잘 봤습니다. 되게 자료 준비 잘 하셨네. 감사합니다. 부라를 찌질매님. 닉네임은 근데 왜 이렇게 상스럽죠? 자 테슬라 소식입니다. 테슬라. 자동주차 기술 근황. 와 테슬라 핸들 되게 이쁘게 생겼네. 겉으로만 봤지 내부는 본 적이 없는데. 야 내부가 이래요? 핸들 지른다. 진짜 약간 미래지향적인 영화에서만 볼법한 그런 느낌의 핸들이네. 동그라치가 않네 핸들이. 근데 되게 비효율적일 것 같은데. 이지랄 못할 것 같은데. 그쵸? 이게 돼야 되는데. 손바닥 이 부분 딱. 그죠? 뭔 느낌인지 알죠? 이야. 저러다 처박지 그러는데. 처박을 일이 없죠. 테슬라인데. 고추 치겠노. 아니 진짜 산만하다. 어떻게 영상을 보면서 고추 치겠노라는 말을 왜 하지? 진짜 이해를 못하겠네. 근데 저 테슬라 기술이 오픈된 건 알고 계세요? 예. 그 DP님 쇼츠에서 나온 건데. 요거에요. 경기차 기술의 선두주자 테슬라가 특허를 모두 무료로 푸고 가시나요? 일론 머스크만 아니었어도 미쳤다 싶을 텐데. 또 들어오면 일리가 있어요. 머스크는 2014년 다른 회사들이 테슬라 기술을 써도 고소를 안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했어요. 테슬라뿐만이 아니에요. 우주전 회사인 스페이스X의 경우 특허를 신청하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쓴다고 이야기했어요. 전기차 특허는 그래도 조금 이해가 가는 게 핵심 부품의 기술과 특허가 엄청난 경쟁력이었던 기존 자동차 산업에 비해 부품의 개수도 적고 그 기술력도 전문 업체에 비해 그렇게 무얼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우주기술은 기술력이 진짜 중요한데 특허는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지배고 약자들만 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해도 되나 싶거든요. 이에 일론 머스크는 특허를 신청하게 되면 오히려 기술이 공개되버려서 중국 등 불법 단속이 힘든 국가에서는 벗겨버려서 더 안 좋다고 하네요. 근데 그거 아세요? 워처군이없게도 스페이스X는 100개가 넘는 특허가 있어요. 많은 숫자는 아니.. 신기하죠? 테슬라 이 기술이 오픈돼있대. 오픈소스 마냥. 특허를 안 냈대잖아. 특허 내봤자 중국 애들이 뺏기니까. 특허를 안 냈다. 그리고 테스트.. 그.. 애초에 일론 머스크 자체가 그랬대요. 어.. 벗겨도? 우리 거 벗기고 우리 기술 써도? 갖다 써도? 어.. 고소 안 할게? 그랬대요. 네.. 넘어갑시다. 주요 커뮤니티의 고령화 근황이래요. 예.. 이제 고령화가 시작되다 보니까 커뮤니티 연령대들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고.. 예.. 도메인을 입력하면 월 방문자 수는 물론이고 사이트 방문자들 연령대까지 한 번에 뽑아주는 그런 빅데이터 사이트가 있는데 디신사이드 포함해서 스물달에서 34살이 가장 많은 예.. 디신사이드. 그 다음에 이제 인벤. 루리앱. 루리앱.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네요. 어.. 사회초년생에 해당하는 25세에서 34살. 다들 나이를 많이 먹어간다. 이용자들도. 제일 고령화가 느리게 진행되는 커뮤니티는 과연 어디일까? 가장 젊은 아카라이브. 아카라이브는 모호한사이드야. 인벤. 인벤은 이제 아무래도 좀 득예제. 득예제에 대한들이 많이 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디신사이드. 이렇게 있죠. 끄음 음 쩝 연예인 연예인들품 중에서 아이돌 은 도대체. 어떻게 연애를 하느냐?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연애할 친구들은 알아서 몰래 잘하기 때문에 데뷔 연도 어느정도 연차가 쌓이면 연애 때문에 크게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은 회사에서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 들키지 않게 네가 알아서 잘해라 연세생 때는 절대 못한다 연애하다가 잘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음방 대기할 때 눈 맞는 경우가 있나요? 타가수 분들이랑 접촉할 때 많다 근데 당연하지 젊은 남녀가 가장 이쁘고 멋있고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뿜뿜 뽑아낼 때가 뿜어낼 때가 20대 초반 이럴 때인데 어떻게 눈이 안 맞아 거기서 이제 선남 선녀들만 모여 있을 텐데 유일하게 빌보드 핫100도 못 들어가본데 연기획사 바로 JYP 그니까 참 그 박진영님이 미국병 걸려가고 원더걸스 가장 잘 될 때 그때 이렇게 미국 진출하고 예 그렇게 원더걸스의 말로가 되게 박진영님의 그 미국 진출 꿈에 의해서 원더걸스가 그렇게 망했는데 원더걸스는 나오잖아 JYP 원더걸스에서 트와이스 그리고 그 전에 미스에이도 있었죠 세대교체가 계속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싸이 불핑 셰엘 셰엘도 들어갔어 대박이다 셰엘은 근데 워낙에 랩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완전 예 고수라서 하이브에서 BTS 뉴 진스 SM은 중국몽 중국몽 워낙에나 셀러브리티이다 보니까 하이 뭐랄까 빅뱅 노래 빅뱅의 음악 자체는 사실 내수용이다 라는 느낌이 좀 강해요 그죠 동아시아권에서 조금 인기가 있긴 했어도 빌보드 핫백을 못 들어가봤다 그나마 태양이 이제 저 지민이랑 같이 콜라보를 해서 올라간게 핫백에 올라갔었죠 지민빨이 좀 컸죠 화이트데이 2 이제 내일 나온대요 게임 공포게임 우리나라 이제 공포게임에 이제 한 핵을 그었고 사실 진짜 시대를 앞서나간 그런 게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화이트데이라는 그 ip 자체가 그죠 황병기님의 그 미궁을 쓴 것도 그렇고 진짜 여러가지 밈도 만들어냈었고 화이트데이 하면 진짜 우리나라 최고 고트 그런 게임이 아니었나 패키지 게임 중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안타까운 회사이기도 하고 우리가 저작권 인식이 많이 없었을 시절 때 그때 화이트데이를 와레즈 사이트라든지 뭐 그런 걸로 막 받아가지고 너무 너도나도 우우죽순 그냥 정말 판매량은 굉장히 저조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마음에 빛을 진거죠 손놀이라는 회사에 이제 그 시리즈 2가 나온다고 합니다 볼까요 어젯밤에 연두구에서 난리가 났대 전학 온지 얼마 안된 학생이 학교를 뒤집어놨다라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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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사실을 안다는 게 두려운 거 아니고 아 누가 결계를 부수고 있어 엔진이 그니까 지금 그래픽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나오는데 엔진이 자체 개발 엔진이 아닐까 싶은데요 언리얼 엔진이라고 하기에는 어 근데 나름대로 캐릭터 표정이나 이런 거 보니까 오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유니티 엔진이라나? 언리얼이야? 언리얼 4 썼나보다 5가 아니라 어 거짓말 김준호 승강입니다 경제 공부 중 거스에 발견 화재가 난 연두 고등학교 강병으로 도주 중입니다 음 흠... 쓰읍... 그래요? 얼마에 나오려나? 근데 이게 웃긴 게 출시 예정이라고만 돼 있지... 뭐... 스팀 자체에 등록이 안 돼 있는데? 출시일 자체가? 쓰읍... 뭐지? 내일 될게요 음... 스팀의 그 충족 요건을 못 채웠나 보다 게임들이 하도 요즘 사기들을 많이 쳐대갖고 어... 출시 예정일이 안 잡혀져 있는 거는 그 스팀의 정책을 안 따랐나보대 아무튼 뭐 내일 나온다고 하니까 에... 어... 글쎄... 공포게임이 사실은 이제 진짜 바이오하자드 같은 그런 대형 프랜차이즈 게임은 솔직히 뭐 5만원? 6만원 정도 주고 살만해요 왜냐면 플레이 타임도 점점 늘어가고 있고 뭐 16시간... 정도... 그... 그죠? 예... 쓰읍... 매년마다 하는 게임이 저도 이제 바이오하자드이긴 한데 어... 한국에서 나온 공포게임이라 그리고 이제... 쓰읍... 굉장히 좀 명맥이 있는 그런 IP라서 해볼만... 하지 않을까 내일 나오면 한번 봅시다 예... 내일 나오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 할게 생기는 입장에선 저의 입장에선 너무 좋죠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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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야... 집불에다가... 삼겹살을 구워버리네 여러분도 집불... 그... 불 붙여 봤어요? 시골 가갖고 보통 이제... 그... 정작 때울 때도 집불이 꼭 필요해요 예... 얘가 화력이 지리거든 이 마른 이 집불이 화력이 개 지려요 여러분들 진짜 한 뭉탱이 갖다 넣으면은 불이 갑자기 확 살아나 그 화력으로 40초만에 삼겹살을 굽는다고 하네요 이야... 집불구이 삼겹살이라... 크... 미쳤다 이야... 영상미질이네 네... 쓰읍... 넘어갑시다 에이아이 짤 좀 이제 그만 갖고 와라 난 좀 질린다 이제 에... 과거 대세 아이돌 VS 요즘 대세 아이돌 미세이수지 루세라핌 카즈아 원더걸스 소이 뉴진스 해린 응... 음... 음... 으음... 약간 이상의 씨 닮은 것 같은데... 이오은 음... 으음... 걸스데이 헬이.. 에... 으음 으음... 윈터 EXID 한이 장원영 요즘 다 약간 상이 고양이 상 같기도 하고 여리여리하고 야 근데 이거 두손 딸기 먹방 이거 조리돌림 하더라 어떤 아이돌이 나 그거 보고 놀랬어 쇼츠로 있던데 약간 아이돌판에서 팬덤 싸움 지리기 할 것 같은데 못 봤구나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아니 모르겠어요 이게 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뭔가 조리돌리는 것 같아 이간질하는 건 아니지만 보는 분들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네 뭐 바라냐면요 네 딸기 우와 얼굴도 안 나오는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우리 딸기 먹어볼까 응 응 응 응 댓글 사용 중지된다 했어 어 이간질 그러니까 이거 보고 약간 그렇게 안 좋게 봤던 사람들도 있었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고 이거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여긴 댓글 3600개 달림. 아 진짜? 댓글 한번 보고 싶네. 어떻게 해석들을 할지. 장훈이 형 딸기 먹방 조롱 의혹 후배 걸그룹. 장훈이 형 참 불쌍하다. 저렇게 타인을 조롱하면서 아무렇지 않을 수가 있지. 저걸 시킨 사람도 잘못이지만 두 손으로 먹어달라고 하니까 비웃은 사람도 정말 양심 없다. 장훈이 그랬다는 걸 모르지 않을 텐데. 장훈이 형이 존나 이쁘다는 걸 다시 상기시켜준 영상이네. 양손으로 먹어주실 수 하자마자 빠개는 거 존나 일진들 같음. 아하 이거. 이거. 같은 업계에서 말이죠. 습. 음. 한번 넘어갑시다. 잇지의 윤아. Fx 설리 진짜 설리는 과즙미 개쩌는 것 같아 설리 진짜 진짜 이뻤네 그리고 지금 현존 폼 원탑 비주얼 폼 원탑이라는 카리나 고트야 몸매 피부 얼굴 크기 비율 미치긴 했어 진짜 폼이 미치긴 했어 근데 노래는 안 들어 나는 노래도 안 듣고 뭐 영상도 안 봐 근데 그냥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짤 보고 한 번씩 넋놓고 봐 진짜 이쁘구나 이런 느낌으로 매력이 조금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은데 카리나가 원탑이긴 하네요 원래 제니였던 것 같은데 그죠? 조커2가 이제 스틸컷이 나오네요 할리퀸 이제 레이디 가가 레이디 가가가 할리퀸으로 나오는구나 이 DC의 세계관 중에서 굉장히 그 다크한 독자적인 세계관이라고 해요 조커2가 아 조커가 예 배트맨이랑 만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더 배트맨도 얼마 전에 굉장히 좀 다크한 느낌으로 DC 색깔을 제대로 입혀서 나오긴 했죠 그 외엔 전부 다 존망한 거 아닙니까 뭐 슈퍼맨도 이제 뭐 헬리카빌 안 한다고 그러고 예 끝났다고 그러고 전부 다 뒤엎고 다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얘네들은 몇 번 리부트를 하는지 모르겠어 비용신한 새끼들 예 굉장히 좋은 IP인데 배트맨 그죠? 배트맨은 진짜 역사적으로도 뭐 옛날에 팀 버튼 감독의 그 배트맨도 있었겠지만 어 저는 이제 최고 존엄은 솔직히 크리스토퍼 논란의 배트맨 3부작이 아닌가 다크나이트 시리즈가 그죠? 그때 나왔던 그 조커도 예 대단했고 이 조커 나올 때 그 논란 그 얘기가 많았죠 어 약간 성역화돼 버려갖고 그 배우가 죽는 바람에 히스레저가 그랬는데 어 전혀 그게 상상 전혀 그게 이제 뭐 영향을 안 준다 어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음 이 조커 1이 너무 좋았죠 예 더하다 라는 건 잘 모르겠지만 예 뭐 레이디 가가랑 이렇게 해서 같이 나온다고 하는데 뭐 레이디 가가가 연기를 잘하나? 스타이스본이라는 영화에서 좀 뭐 되게 쩔었다고 하는데 아 영화를 안 봐서 모르겠네 가수로만 알고 있어갖고 난 레이디 가가님 보면은 그 우리나라 여자 개그우먼 김영희님 떠올라 모르겠다 묘하게 얼굴에 약간 김영희가 있는 것 같아 아 그냥 생긴 것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지 뭐 네 넘어가겠습니다 가슴 닿아서 황당한 옆집 누나 뭐야 이게 넘어갑시다 빅뱅 전 멤버 승리 성범죄 신상공개 없어 특별한 사정 때문에 야 씨발 유전무제 무전유제다 법업에서 모두가 평등화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신상공개를 안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근데 조금은 이해가 가긴 해 왜냐면 워낙 이제 그 유명한 연예인이 그러니까 추락의 그 간극이 너무 길어 어 빅뱅 빅뱅은 완전 그 아이돌계에서 한 시대를 어 하나의 어떤 그 시대의 아이콘이었잖아 그죠 빅뱅 하면은 그 중에서도 이제 승리라는 그 아이돌 그 빅뱅의 멤버였기 때문에 어 그래서인지 이제 공개를 안 한다 어 신상공개하면 100% 해코지당할걸 그러니까 나도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어 어 워낙 이게 유명세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추락의 길이가 간극이 너무 길어 그러니까 이런 이런 사례가 있었을까 우리나라에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던 난 이제 승리가 최고인거 같아 어 그런걸로 따지면 음 아 유승준은 범죄는 아니지 고영욱은 근데 그렇게 높지 않았잖아 승리는 많이 높았잖아 내가 그래서 얘기를 하잖아 그 간극을 어 유명세와 죄질과 그 그게 너무 크다 어 그러니까 나는 전무후무야 진짜 외국으로 가면은 그런거 굉장히 많긴 한데 어 넘어갑시다 한때 소고기보다 가격이 비쌌던 샤인머스켓 근황 소고기보다 비쌌는데 이 샤인머스켓이 또 몰락을 했다 공급 과잉 사태로 인해서 2019년 34,000원에서 15,000원으로 완전 반토막 나버렸다 샤인머스켓 몰락 속에 재배 농가가 늘어나 어 사람들이 워낙 좋아하니까 이제 어떤거 수요가 많아서 공급을 과하게 베풀었더니 풀었더니 어 이렇게 됐네요 어 근데 난 나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할게 난 진짜 뭐가 맛있는지 난 그렇게 잘 모르겠더라 밍밍하고 달짝지근한 맛밖에 없어 포도의 깊은 맛은 샤인머스켓이 난 못 따라간다고 봐 물론 포도 먹을때 귀찮은건 있지 음 이 포도를 먹고 포도의 그 깊은 맛 그 씹었을때 나처럼 먹는 사람 있으려나 포도를 먹는 방식이 되게 여러가지 방식 있잖아 어 거봉도 사실 포도의 일종이니까 근데 포도를 먹을때 그냥 알맹이만 쏙 빼먹고 국물 쭉 빨고 그 다음에 씹은 다음에 씨를 뱉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포도를 그냥 이제 쏙 빨고 씨 안 뱉고 그냥 삼켜버리는 사람이 있고 봉봉 먹듯이 나는 어렸을때 봉봉 먹듯이 먹었어 음 쭉 짜서 어 과즙맛 쓱 본 다음에 바로 삼켜버리기 씹었기 귀찮으니까 씹으면 또 신맛 튀어나와서 별로였거든 어렸을때 신맛을 별로 안좋아했어 그렇게 먹다가 나이가 좀 나이를 좀 먹고 나니까 음 씨 뱉는 방식으로 먹게 돼 그 다음 다음 진화가 있어 씨 뱉고 껍질 어 쭉 짜서 먹었어 그 안에 그 보라색으로 돼있는 그 알갱이들 있거든 그 이끼들 껍질 속껍질 안에 있는 그 이끼들 그거 손으로 쭉 짜가지고 먹었어 지금 최종 진화는 어떻게 먹느냐 4단계로 진화했어 지금은 그대로 씹어 씹어 돌려 그 다음에 그 포도 씨도 씹어 먹어 음 포도 씨도 씹어 먹고 껍질도 완전 씹어가지고 어 완전 마르게끔 더이상 나올게 없게끔 어금니로 야무지게 씹고 그 다음에 뱉어 물이 더이상 안나오게끔 음식물 처리하기도 좋고 어 그런 느낌으로 휴지에 딱 싸서 버려도 되게끔 음 거의 대추같이 만들어버리지 대추껍질만 지금 이렇게 먹어요 가지는 안먹지 가지를 누가 처먹어 그 정도면 섬켜라 그냥 포도의 깊은 맛은 샤인머스케이지 난 절대 못 따라간다고 봐요 손흥민 부진에 대한 어떤 뉴스에요 어 손흥민 부진일까 아니다 히샬리송 콜루셉 40경기 동안 4골밖에 못넣었다 토트넘 공격진 전체적으로 폭망 시즌이 다가왔다 음 전부 부진이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음 음 남녀문제 vs네요 연락 횟수는 성향 차이라는 여자 성의 문제라는 남자 성의 문제 성의 문제 성의 문제 성의 문제 연락 횟수는 그냥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 연애할 때 딱히 할 말 없는데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그거 고민하는게 제일 곤욕스러운 것 같아요 특히 30대가 되고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그게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좀 20대랑 많이 사겠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나이 차이를 기본 한 8살 10살 깔고가 나는 예 그랬어요 어 그러다보니까 많게는 14살까지 차이 나죠 근데 이게 진짜 20대 여자들만 그러는건 아닌 것 같아 30대 여자들도 마찬가지지 않나 여자들은 연락 많이 해주고 어 이모티콘도 좀 이렇게 해주고 예 좀 그런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 음 뭐 밥 먹을 때 뭐 먹었는지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말까 이런거 예 아침 뭐 먹었어 점심 뭐 먹었어 저녁 뭐 먹었어 씨발 어 아니 그 정도는 근데 해줄 수 있어야지 진짜로 좋아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밥 먹을 때도 생각이 나거든요 어 나는 지금 감자탕 먹는데 넌 지금 뭐 먹고 있어 이렇게 하면 사진 찍어서 보내줄 수 있는거죠 어 나 지금 그냥 뭐 간단하게 김밥 먹고 있어 어우 김밥 밖에 김밥 먹는다고? 뭐 이러면서 예 그런 얘기죠 예 여러 주제로 이제 얘기를 나눌 수가 있어야 된다 예 연애를 하려면은 음 딱 저 씨발 년 하면 끝이라고 예 진짜 미친 새끼시네 장경절이세요 예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예 친구 만난다고 얘기했으면 됐지 거기서 얼마나 더 말해야 되냐 근데 이거 이제 논제가 그거예요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친구 만나러 갔고 3시간 동안 연락 없는 여자친구가 너무 서운하다 음 이게 어떤 그 한 남자의 어떤 그 예 고민이네요 음 친구를 만나러 간 여자친구가 3시간 동안 연락이 잘 안된다 이건 성의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남자라는 건데 남자분의 마음인데 어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남자도 연락 잘 안되면 여자도 지치고 서운해한다 근데 나는 이거 배려를 누가 먼저 해주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 남자가 또 배려해주면 좋잖아 오랜만에 친구 만나고 카페에서 수다도 떨고 여자들끼리 얘기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여러 주제로 얘기를 하고 또 그럴 텐데 친구들의 성향 자체가 또 친구들끼리 모여있고 동성 친구들끼리 모여있을 때 여자친구한테 전화하고 막 뭐 카톡 보내고 이거 진짜 시간 길어지고 이런 애들 보면은 좀 꼴백이 싫긴 해요 남자들 사이에서도 좋을 때다 이러지 근데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성의가 있냐 없느냐 따지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이제 드네요 모르겠다 내가 연락하는 걸 그렇게 크게 중요한 가치로 안 봐서 그런지 전화가 좋더라고